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감정가 8억원에서 현재 최저가 4억원 반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썸네일 타이틀을 반가 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잡아봤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오늘 물건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인근으로는 충주메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등 대형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신도시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확인하셨듯이 2017년식 근린주택으로 외관의 상태는 깔끔한 현황으로 전면 현무암과 징크마감 등 잘 관리가 되어진 현황인데요. 1층 상가의 배치로 전체적인 임대수익에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차는 대장상 총 5대가 배치되어 있고 아직까지 건물들이 건축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기에 당장의 주차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경매로 나온 물건인 만큼 청소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계단실 등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1층 근생을 비롯하여 2층과 3층 4가구, 4층이 주인 단독 세대로 주인 세대는 앞쪽 발코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옥상의 상태는 방수를 하기는 했지만 낙찰시 어느정도 보수는 필요할 수도 있겠으며 내부의 수리는 연식을 감안했을 때 큰 수리 없이 바로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물건의 현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거면 지금부터 오늘 물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건물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상 다른 근린주택인데요. 여기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근린주택인데요. 위반 사항은 2층과 3층의 경계벽 설치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는 일명 방조개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대장상으로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가지 않았고 실제 낙찰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의 대략적인 이행강제금 그리고 물건은 마음에 들어 낙찰 후 원상복구를 하시려는 분들의 원상복구비용 등 금액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근린주택은 의외로 위반 건축물이 많이 있고 알아두시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도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모노 2023타경 312, 물건종별은 근린주택 2017년식 건물입니다. 토지면적은 80.37평, 건물면적은 153.3평이고 감정가는 7억 9,663만 9,800원, 최저가는 51%입니다. 4억 788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13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감정가는 1억 9,400만원, 평당 242만원, 최저가 51% 금액, 9,900만원, 평당 123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5억 9,600만원, 평당 400만원, 최저가 51% 금액, 3억 4백만원, 평당 204만원의 금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먼저 오늘 물건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은 근생시설 소매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건의 전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출입문, 화장실은 뒤쪽 편으로 해서 두 칸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2층 도면입니다. 2층 같은 경우는 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출입문이 바로 여기와 여기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202호부터 살펴보시면 202호는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거실 하나, 방 두 개로 이루어진 투룸의 구조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마 경계백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벽을 쳐서 방 두 개, 거실 하나로 이루어진 투룸의 구조 그리고 여기 방 하나는 출입문은 아마 여쭤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화장실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입문이 여기 원룸의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입문은 바로 여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실 하나, 방 하나로 이루어진 미투의 구조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인세대 도면입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현관문 그리고 거실 하나, 방 세 개로 이루어진 3룸의 구조이고 화장실은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방을 이용해서 앞쪽 전면 발코니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네요.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입지와 시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은 충주 첨단 일반산업단지,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중앙에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으로는 비슷한 현황의 근린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물건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해서 21년도 1월 달에 6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해서 23년 9월 달 가장 최근입니다. 6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69.09평, 연면적이 100평가량으로 중공연도는 2017년식입니다. 중공연도는 오늘 물건과 동일하고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에서는 오늘 물건보다는 좀 작은 그런 현황이네요. 오늘 물건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 노란 딱지,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물건의 층별 현황을 보시면 1층이 제조업소로 용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다가구 2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단독 1가구, 그리고 아래로 오시면 4층 다가구 1가구가 배치되어서 총 가구 수는 4가구, 근린 상가가 1층에 배치된 그런 현황의 물건인데 실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층 4가구, 3층 4가구,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로 해서 총 9가구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가구 수로는 실제 6가구가 더 늘어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14일 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위반 건축물 표시, 건축법 제11조 대수선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 증설 규정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그런 문구가 건축물 대장상 기재가 되었고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반 면적이 별도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2층, 3층 면적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앞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원주 위반 건축물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물건이 490제곱가량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이루어졌고 이행 강제금은 연 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런 현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물건 2층, 3층 면적을 합치면 한 280, 290제곱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까지의 이행 강제금은 아니더라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이행 강제금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임대 수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황상 임대시와 원상복구 후 임대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4층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임대 수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상 임대시를 보시면 투룸은 총 4가구 월 50만 원, 총 200만 원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고 미투는 2가구 월 40만 원, 총 80만 원, 원룸은 2가구 월 30만 원, 총 60만 원의 임대 수익, 근생 한 개 오실 50만 원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며 월 임대 수익은 390만 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4,68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년 이행강제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건 600에서 700만 원 정도지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제한, 임대 수익은 연 3,6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후 임대시 수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룸은 2층 같은 경우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 대장상 2가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으로 추정을 해서 월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임대 수익, 그리고 3층 스리룸 같은 경우는 면적만 따졌을 때는 높은 임대 수익 예상이 되지만 실제 임대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식으로 해서 월 임대 수익은 60만 원으로 잡아봤고요. 근생 한 개 오실 50만 원 동일합니다. 월 임대 수익은 210만 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2,520만 원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낙찰가 플러스 원상복구 비용은 제 예상으로는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상복구 비용 5천만 원은 제가 건축사분께 대략적으로나마 문의를 드린 금액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6명, 보증금 합계는 5,100만 원, 월세 합계는 78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자 2017년 5월 2일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인수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7억 9,600만 원, 약 8억 원 정도의 금액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건물이라는 가정하에 실제 중계매물로 등록이 가능한 금액은 2차 금액입니다. 6억 3,700만 원 정도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차 금액 4억 788만 원은 나름 괜찮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후로는 1층 근생, 2층 투룸 두 가구, 여기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34평,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큰 전용 40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약 1억 원 정도 받으시고 월세를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내돈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투자하셔서 4층 실거주와 함께 1, 2, 3층 임대 수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고 원상복구 후에 4층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께는 아무래도 주변 시세가 이 정도급 되면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까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비용 5천만 원을 플러스해도 적정 금액의 낙찰만 받으신다면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충주시 상가주택 경미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